안녕하세요 시작한거야? 응 들어왔어? 왜 아무도 안 들어왔어? 악질을 뻔했어 진짜로 이렇게 끝인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 저희 오늘 막방을 했습니다 아이고 너무 슬프다 목이 메네요 너무 슬픕니다 오늘 저희 파이럿 쇼 음악중심에서 막방을 했는데 다들 보셨나요? 보셨나요? 제 마지막 화려한 아이메이크업이에요 아이고 어때 나 그 약간 2000년대 초반 싫어 싫다고 댓글을 한번 읽어보세요 집에 가서 푹 쉬게들 아직 집에 안가지로 안녕 수고했어 라고 하셨어요 안녕 수고 많았죠 다들 지금 막 들어와가지고 인사중이야 다들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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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방이라니 말도 안돼 말도 안돼 말이 안되죠 이번 활동 좀 짧았거든요 너무 짧았어 네 이번 활동 좀 짧아가지고 많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번주를 꽉 채우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더 그랬던거 같아요 아수어? 완전 아숩지 아수워 아숩 여러분들 어 저희는 오늘 막방 아 막방미션 다들 보셨어요? 뭐였게요? 하트뽕뽕 하트뽕뽕이래요 이러니까 하트방구를 하트뽕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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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뽕뽕이었어요 하트를 날렸고요 각자 근데 나 놀랍게도 하트를 날리는 구간마다 전체샷이었어 잘 안작혔어요? 아 근데 그게 착 잘 보였어요 anything anything 진짜로 진짜로 모니터하다가 진짜로 애가 진짜 너무 웃긴거에요 저보고 뭐라 했는지 아세요? 뭐라고 했죠? 아니 아니 아니요 그냥 이게 약간 약간 옛날 딸이 영화 봐자라 이런식이어가지고 anything anything 이렇게 하더라고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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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것도 했어 언니 파트 끝나고 헤이 하잖아 이거잖아 이거 맞나? 어 헤이 이건데 헤이 이렇게 했는데 전체샷이더라고 아 못 봤어 안타깝게도 전체샷이더라고 아깝네요 툭 못 봤어 그걸 알아챈 포에보가 있다면 진짜 미야만 본거야 흠 아무튼 그랬다구요 잘했습니다 네 그랬습니다 막방이 끝난 소감 어떠세요? 저는요 일단 제가 좋아하는 활동이었어요 이번 파이럿 왜냐면 굉장히 뮤직비디오도 맘에 들었고 의장도 맘에 들었고 헤어스타일도 다양한 걸 할 수 있어서 맘에 들었었는데 길게 하지 못해서 많이 아쉽고요 또 그래도 올해 마지막을 저희가 파이럿 활동을 하면서 보낼 수 있어서 그것만큼은 좋았어요 음 올해가 가기 전에 컴백을 했기 때문에 후에보도 조금 아쉬운 마음이 덜하지 않을까요? 음 오케이 오케이 어떠셨는데요? 아 저는 씹이 거는거 아니죠? 어떠셨는데요? 뭐지? 말을 하려구요 이 느낌 뭐하지? 말을 하려구요 아무튼 저는 오늘 파이럿 활동을 하면서 정말 다양한 화장과 다양한 메이크업과 아니 다양한 화장이랑 메이크업이랑 똑같은 말이잖아 다정한 메이크업 다정한이래 다양한 메이크업 다정하게 받았어요 미아가 너무하지 선생님이 얼마나 사랑을 주시는데 다양한 메이크업과 다양한 헤어스타일과 그리고 옷 그런 거 입어볼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연말까지 우리가 팬사인회나 영통회를 하면서 끝낸 적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 아직 만날 날이 더 많이 남았다는 게 너무 좋고 어 우리 2022년 마네킹 같아요 네 2022년까지 함께 쭉 달려봅시다 이제 파이럿 활동 끝났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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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시간은 끝난 게 아니니까요 끝난 게 아니니까요 따하 아니니까요 댓글 한번 읽어볼까요? 오케이 어 얼굴 너무 안되겠다 눈이 좀 좋아야돼 브이앱을 바로 잘하려면 너가 이런 거 듣고 있어봐 눈이 좀 좋아야돼 너가 댓글을 봐봐 파이럿 너무너무 괜찮은 막방이라니 빠르다 언니 감기 걸리지 마세요 22년도 함께해 함께해 얘가 제가 발 밟았어요 감각이 억지로 오케이 뒤에 잠깐만 잠깐만 안돼 안돼 베이스 묻어서 그래 뭐야 뒤에 배경이 뭔가 누워 있는 거 같은데 아니지 롱 여기가 천장 약간 착수 뭐야 뭐야 야 그런 거 하지마 이게 뭐야 제발 그만 가만히 있어 잠깐만 마지막으로 어 좋다 어 갑자기 삼각대가 생겼거든요 음성 삼각대라고 카메라를 조금 가리긴 한데 가려요? 목을 좀 자르지 말아주세요 이럴 씨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요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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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티요? 축구 축하 축하 파티 쭈빠 쭈빠 어 내년에 이제 다들 스물인가 다들 스무살 넘었네요 그쵸 저희는 스물이죠 이제 내년 나의 나의 스무새 제가 드디어 성인이 돼요 드디어 저희가 성인이 됩니다 드디어 저희가 성인이 됩니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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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여러분 축하해주세요 이제 뭐야 울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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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행복해 너무 행복해 왜 그래 행복하시죠 슬픈 눈빼 저도 행복하네 눈빼? 누구 목소리? 누구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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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길 한번 해봅시다 하나 둘 셋 안녕 누구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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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말하는데 삑살이 나 왜 말하는데 왜 왜 아니 사후전이 있었어요 아 미안하지 나도 하하하하 이게 있었어요 아 정말 웃겨 아무튼 포에버 막방까지 수고 많았습니다 수고 많았고 우리 파이럿 동안 항상 예뻐해 줘서 고마워요 cause I'm a pirate 예 이렇게 하면 포에버 멀미나 멀미나 진짜 멀미나 죄송합니다 계속 이동해서 우리가 계속 이동하고 멀미나요 그러면 이제 이론이가 봤을 거예요 응 이렇게 우리 뮤직비디오처럼 한번 가보자 이렇게 본 적 없는 꿈을 꿀 거야 야 근데 이론이 반대잖아 반대요 네 안녕하십니까 포에버 안녕 오늘은 막방 잘 맞추고 왔어요 예헤이 제가도 음악중심해서 드레스 치마를 입었죠 여러분 굉장히 많이 보고싶어했던 그런 핑크나고 엄청 예쁜 드레스 입었는데 어땠나요 음 댓글 읽어봐야지 좋아요 좋아요 어 미아 응 필립 필리필노 포에버 인사 좀 해주시겠어요 마할 기타 마할 기타 마할 기타 어허 이건 사랑이라는 뜻이야 그런가? 어 마할 기타 마할 기타 마할 기타 야 이거 화면 좀 와 내가 가볼게 화면 좀 와 안녕하십니까 안녕 예이 예이 오늘도 음악중심 마지막 방송을 마치고 이렇게 보고싶어서 또 와봤어요 저희가 음 좋아요 오늘의 메이크업 포인트 알려줘요 오늘요 이 골드골드 펄과 이 눈썹의 찡이에요 예이 강렬하죠 오늘 샤비지였거든요 오 저도 샤비지였죠 저번에도 샤비지였던거 같은데 맞아요 요즘 좀 샤비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저도 오늘 여기에 이렇게 아주 예쁜 파.. 뭐야 파트 파츠를 붙이고 여기 세상 화려한 핀 핀에 꽂았어요 와우 진짜 세상 화려하네요 반짝반짝 이런 입 밖에 안보이겠어요 아이고 그거 아니에요 댓글 한번 읽어볼게요 와우 온다 이런 아 하트 퍼즐을 만들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좋아요 하나 둘 셋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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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냥 사랑해요 냥 하트 오케이 그리고 어머어머어머 아 저기요 어머어머어머 아 쉬쉬쉬쉬쉬입니다 이런 블링블링 블링블링 와우 손으로 마음을 만들어주세요 하트인가 마음을 내 마음 짠 크리스마스 때 뭐하고 싶어요? 크리스마스 때 어 일단 뭐하지? 일단 푸우 자다가 일어나서 마시는 거 많이 시켜먹고 그리고 크리스마스 영화도 한편 틀어놓고 어머 너무 좋죠? 저는 크리스마스 때 꼭 눈이 왔으면 좋겠어요 어 아니야 왜? 저번에도 크리스마스 때 내가 격리하고 있었는데 어 눈이 그동안 그 시기에 눈이 많이 와서 크리스마스 그날 배달이 안 됐거든요 아 그래? 그럼 안 되지 나도 눈이 엄청 좋아했지만 그래도 배달까지는 배달까지는 배달이 안 돼 안 돼 맞아요 안녕 안녕 소 프리티 어 돈 스픽 한번 불러드릴까? 시작 하시 베이비베비 하시 베이비베비 하시 베이비베비 돈 스픽 먼저 뭐야 여기 내가 내가 갈 거야 막방 시간은 왜 이렇게 빨리 가는가 그니까요 시간이 진짜 빨리 갔어요 빨리죠 거의 우리 지금 3주 동안 이렇게 활동을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빨리 가가지고 너무 후다닥하지 않았어요?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아무튼 자연스럽게 다음 멤버로 하이 안녕 오늘은 아이 저는 아샤 저는 이유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마스 어 유림아 안녕 오늘 저희가 막방을 했잖아요 맞아요 진짜 시간이 왜 이렇게 빠른지 모르겠어요 진짜 진짜 시작한 게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뭐 했다고 마지막 방송일까요? 서있기 힘드니까 좀 앉아볼게요 서있기 힘들어서 잠깐 앉았어요 언니들 감기 조심하세요 그니까요 다들 조심해야 돼요 오늘 오늘 밖에 눈 오는 거 봤어요? 진짜 진짜 너무 많이 와서 너무 너무 좋았어요 근데 올해 첫 눈을 뭔가 저희 마지막 방송하고 함께 맞으니까 뭔가 특별한 의미인 것 같았어요 그니까요 근데 다들 이제 올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요 감기 조심하세요 이윤님 하트 주세요 하트 하트 어 이따 한 번 더 온다고요? 진짜요? 눈을 한 두 번 정도 깜빡하니까 활동이 끝난 느낌이야 그러니까요 뭔가 근데 항상 저희가 막 5주 이렇게씩 하다가 3주 이렇게 되니까 되게 엄청 짧아진 느낌이에요 그러니까요 진짜 시간이 빠르다는 생각이 너무나 드는 이번 활동이었어요 맞아 근데 그래도 이렇게 연말을 같이 할 수 있으니까 더 좋은 거 같아요 그리고 또 팬사인에도 활동은 끝났지만 또 계속 아직 안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포에버를 또 아직 볼 수 있다는 기회가 있어서 너무너무 좋아요 맞습니다 얘들아 V LIVE 오래 해주라 오늘 막방이잖아 진짜 우리 소감을 다 말하기에는 이 V LIVE이 너무나 짧다 세상에서 너 왜 자꾸 나 잘라? 아니 내가 자꾸 저 얼굴 잘라요 그래 내가 안 자를 거야 지금 팬사만 기다리고 계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진짜 보고 싶네요 다들 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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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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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진짜 다들 막방이니까 우리 멤버들 다들 와봐봐봐봐요 찍어야 좋아 다들 인사 같이 합시다 우리 막방을 포에버가 축하해주고 있거든요 우와 갬동 갬동 다들 들어오세요 댓글을 읽고 싶은데 확실히 작아서 잘 안 보여요 우리 애들이 뭐야 가족사진인가? 이번 파이럿 활동 너무너무 고생 많았고요 우리 연말에 함께 생북했어요 반갑습니다 다음 활동도 빨리 돌아올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요 뭐야 뮤직뱅크인줄 애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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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줘 우리는 또 팬사에서 만나고 자주자주 보자 네 호에버 너무 고마웠어요 사랑해 우리 활동 같이 추운 날 다녀주느라 고맙고 고맙고 우리 팬사에 대해서 봐요 안녕 안녕 좀 만나 봅시다 또 봐요 사랑해 빠이빠 improper oder whipped 대 turmeric 무uddобы